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오버워치와 관련한 다양한 소식들을 준비해 왔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번째 소식 상점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먼저 벚꽃 키리코 묶음 상품이 17% 할인해서 1900코인에 판매되고 있는데요 구성 상품은 벚꽃 키리코 스킨, 여우와 교감 감정표현, 벚꽃 무기장식품, 벚꽃 키리코 플레이어 아이콘까지 있는 모습입니다 벚꽃 키리코 스킨은 옷이 진짜 예쁘게 나왔네요 정화의 방울, 크나이, 부적의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흑코 겐지 스킨이 1900코인에 판매되고 있는데요 백코 겐지의 리믹스 스킨인데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표창의 모습이고 용검의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영골 라이프위버 스킨이 1000코인에 판매되고 있는데요 흑발 라이프위버 좀 귀하네요 그 외에도 니온 한조 묶음 상품, 도자기 래킹볼 묶음 상품, 로즈 트레이서 스킨이 판매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번째 소식 구시즌의 랭커 컷이 공개되었습니다 팽커는 챔피언이 1명, 딜러도 챔피언이 1명, 힐러는 챔피언이 2명, 자유경쟁전은 챔피언이 1명 있는 모습입니다 팽커 500등은 다이아 4, 딜러 500등은 마스터 5, 힐러 500등은 다이아 1, 자유경쟁전 500등은 다이아 2인 모습이네요 세번째 소식 3월 1일부터 3월 24일까지 오버워치 챔피언스 시리즈 코리아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본선에 진출한 9개의 팀이 아시아 챔피언십 토너먼트 출전권을 놓고 3월 1일부터 개막전이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참가하는 9개의 팀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팀 팔콘스, 프로퍼, 스토커, 스머프, 한빈, 치오, 필더, 서머제드 선수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난 플래시옵스 우승팀이기에 이번 OWCS에서 역시 강력한 우승후보입니다 다음으로 러너웨이팀, 프로펫, 제스트, 매그, 니제곤, 비질란테 선수까지 있는 모습인데요 역시 팀 이름에 걸맞게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 팀이죠 다음으로 SPG팀, 에이드, 아르곤, 밀가루, 토유, 현재, 이수민 선수까지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포커페이스팀, 프로비, 프라우드, 피날레, 스펙트라, 페피, 페이트, 심플 선수까지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베스타쿠르팀, 미넛, 다트, 구름, 오프, 대건 선수까지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FTG팀, 플로라, 알파이, 벨로스레아, 베르나르, 바이올렛, 핀 선수까지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WAC팀, 립, 희상, 준빈, 맥스, 초롱, 슈 선수까지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제네시스팀, 디케이, 최시안, 켈란, 칼리오스, 테루, 마카 선수까지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예티팀, 나이프, 바이퍼, 동학, 블리스, 아이러니 선수까지 있는 모습입니다 출전 선수 명단만 봐도 기대가 되는데요 또한 이번 OWCS 시청 보상도 있습니다 먼저 3월 1일부터 3월 17일 시청 보상으로는 2시간 시청시 OWCS 아이콘, 4시간 시청시 OWCS 스프레이, 6시간 시청시 머피 쿠키 아바타, 8시간 시청시 라이프위버 윈터 스프레이를 준다고 합니다 3월 22일부터 3월 24일 시청 보상으로는 2시간 시청시 오버워치 e스포츠 스프레이, 4시간 시청시 오버워치 e스포츠 아이콘, 6시간 시청시 디바 겨울 레임카드, 8시간 시청시 OWCS 키리코 홈앤어웨이스킨을 준다고 하는데요 시청 보상은 유튜브 생중계 채널을 통해서만 제공되고 시청 보상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유튜브 계정에 배틀렛 계정이 꼭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니까요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연결 방법은 오른쪽 상단에 프로필을 누르고 설정에 들어가셔서 연결된 앱을 클릭하신 후 배틀렛을 연결하면 됩니다 유튜브와 함께 아프리카TV 치즈직 시청 링크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국 지역 경기는 매주 금토일 오후 5시에 진행된다고 하고요 일본 지역 경기는 월화수 오후 5시 퍼시픽 지역 경기는 목요일 오후 7시에 진행된다고 합니다 한국 지역에 자세한 경기 일정이 나와있는 링크는 아래 고정 댓글에 역시 남겨두도록 하겠고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는 더 다양한 소식과 즐거운 컨텐츠로 돌아올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서 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아 유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